모두에게 긴장된 하루가 지나고 올해 수능은 어땠는지 분석하고 견져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수능시험과 관련해 광주진학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광덕고 신희돈 선생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심은 올해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난이도일 텐데 오전부터 모이셔서 이걸 분석해 보셨다던데 실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출제 경향은 올해 실시된 6월 모의평가 그리고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난이도는 각 영역별로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 광고별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어영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학습량 경감 때문에 정보의 양이 상당히, 지문의 정보의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문의 정보의 양이 상당히 줄 만큼 사실은 문항에서 이렇게 출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몇 문항 눈에 띄고요. 그래서 충분히 독서 영역에서 변별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 영역의 경우 새로운 출제 유형의 문항들이 제시되어서 수험생들이 수학을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요.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탐구 영역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영역별로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특히 과학 탐구에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인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시네요. 올해 문과, 이과 통합 수능이 처음이라던데 이게 달라진 점이 어떤 건가요? 올해 수능은 국어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이 나뉜다는 점입니다. 공통과목 75%, 선택과목 25%가 출제되는 방식이고요. 특히 수학 영역에서는 작년까지는 인문계열 위주의 수학 나형, 그리고 자연계열 위주의 수학 가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점수 산출도 따로따로 했습니다. 달리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성적을 같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 점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구분 없이 학생의 선택으로 모든 탐구 과목을 볼 수 있다는 것, 응식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의 경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라는 점, 이 점이 올해 수능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단이 밝히기를 통합수능과 관련해서 선택과목별 난이도 규정 맞추려고 노력했다던데, 분석해보니까 실제 어떤 건가요? 네, 국어영역과 수학 영역의 변별력은 선택과목보다는 공통과목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택과목의 상황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표준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험은 이제 끝났고,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면접이 시작이 된다고 하던데, 이후에 입시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요.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이 정시에서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해보는 가채점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능에서, 수능 점수로 대학에서 갈 수 있는 점수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수시 대학별 고사를 응시를 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학별 고사 실시대학의 수능 체제학력 기준 충족 여부도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예상 등급 컷에서 1점에서 2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적극적으로 대학별 고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시에서 지원할 학생들은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도 다르고, 반영 과목별 반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렵다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빨리 유리한 조건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